안녕하세요. 채미경입니다. 아로마 오일은 향수가 아닙니다. 향수는 보통 합성 인공향을 가지고 조향해서 만들죠. 최하 거의 12개의 인공향과 천연향과 40여가지의 향기들을 섞어서 조향해서 만든 게 향수예요. 아로마데라피에 쓰는 아로마 오일을 향수로 말씀하시면 젊은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기 딱 좋아요. 젊은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 오늘 이 한 가지 영상으로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데라피에 사용하는 오일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한 가지는 캐리어 오일, 한 가지는 액션쇼 오일, 두 가지 오일이 있는데요. 캐리어 오일에는 향기가 없고 이 오일에 특이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참기름이면 참기름에 특이치가 있고 올리브 오일이면 올리브 오일에 특이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시드 캐리어 오일 특이치가 있고 포바 굴든도 특이치가 있어요. 캐리어 오일마다 특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액션쇼 오일은 특이치가 아니라 향기라고 해요. 액션쇼 오일,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로 나눠지는데요. 탑은 향기 증발이 굉장히 빨라요. 빨리 증발되니까 뚜껑 열어놓으시면 안 되겠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미들노트는 이 탑과 베이스 중간 정도 증발, 휘발되는 향기예요. 베이스노트는 휘발되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려요. 너무너무 느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굳거나 그리고 색깔이 변하거나 찌꺼기가 좀 생길 수 있는 것이 베이스노트예요. 액션쇼 오일은 향기가 각각 있는데요. 우리가 향기가 좋은 것은 향수라고 하지만 아로마 테라피에 쓰는 액션쇼 오일은 향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액션쇼 각각의 효능을 보고 선택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이 원액의 향기가 안 좋아도 향기가 너무 강해도 캐리어 오일의 브랜딩을 하게 되면 향기가 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는 향기가 돼요. 향기가 너무 강해요. 캐리어 오일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액션쇼 오일을 피부 속으로 침투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액션쇼 오일은 테르펜유, 그러니까 휘발되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원액을 피부에 발랐을 때 자극이 될 수가 있어서 반드시 캐리어 오일의 브랜딩에서 사용했을 때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피부 속으로 침투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캐리어 오일은 액션쇼 오일이 피부 속으로 안전하게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침투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로마테라피의 효능은 캐리어 오일의 효능이 아니라 바로 액션쇼 오일의 효능인 거예요. 한 50여 가지 또는 100여 가지의 액션쇼 오일 중에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보고 싶을 때 아로마테라피 처방전을 써요. 그 처방전에 캐리어 오일은 무엇을 쓰고 액션쇼 오일은 무엇을 쓸 건지 처방을 하고 그 캐리어 오일과 액션쇼 오일을 브랜딩해서 피부에 발라서 바디 오일로 쓰거나 또는 액션쇼 오일만 브랜딩해서 입욕을 하거나 또는 액션쇼 오일 브랜딩해서 마스크에 떨어뜨려서 향기를 맡거나 또는 발향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로마테라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액션쇼 오일과 캐리어 오일을 브랜딩해서 몸에 바르지 않거나 또 이 액션쇼 오일을 가지고 입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과가 그만큼 떨어져요. 그럼 피부에 왜 발라야 되느냐 바르는 이유가 뭐냐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액션쇼 오일을 먹을 경우에는 간을 통과하죠. 간을 통과하면서 간에서 해독을 해요. 그리고 신장을 통과하면서 또 걸러내죠. 자 그런데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 약한 경우에는 해독하기가 어려워요. 신장이 좀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걸러내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음식 속에도 독이 있죠. 영양제도 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은 영양제도 못 먹게 하잖아요. 한약도 함부로 못 먹고 한의사에게 정확하게 처방받아서 먹기를 추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간에서 해독하지 못한 독성분들을 어디에 저장하냐면 피부에다 저장해요. 왜요? 피부는 바로 해독기간이기 때문이에요. 피부에 저장하면 피부에서 해독하거든요. 건강할 때, 젊었을 때는 운동만 해도 땀이 나니까 잘 해독해요. 피부의 기능이 굉장히 건강하고 땀생과 피지선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해독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땀이 나도 냄새가 잘 안 날 정도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항상성이 무너지는 40이 넘으면 피부에 저장되어 있는 이 독성분들이 땀샘이 막혀서 잘 못 나와요. 오일을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막혀진 각질층을 죽어있는 각질층만 녹여요. 살아있는 각질층은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땀샘이 열려요. 그리고 발라서 에션쇼일이 침투가 되면 수소와 결합을 시켜서 바깥으로 베놈을 시켜요. 우리 피부에 저장된 노폐물도 땀으로 베놈이 되고 또 지방도 셀라이트, 딱딱한 셀라이트 노폐물이죠. 수소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해줘요. 에션쇼일 오일에는 산소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산소와 성분들이 피부소로 침투가 되면 수소와 결합해서 바깥으로 땀으로 베놈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땀을 내면서 노폐물이 베놈이 돼요. 그래서 간에서 해독하지 못한 것들을 피부에 저장하며 피부에 저장된 노폐물과 독성분들이 바로 땀으로 베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아로마데라피 오일들이에요. 에션쇼일 오일과 캐리어 오일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어떤 거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3ml에 60만 원, 그렇죠? 어떤 거는 10ml에 2, 3만 원 정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냐는 얘기 많이 들어요. 사실 로조옷도 1kg을 추출을 하려면요. 한 3,000kg에서 한 5,000kg 정도가 있어야 1kg 추출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다른 유칼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한 에션쇼일 오일들은요. 한 10kg 정도만 있어도 돼요. 또는 30kg, 50kg 정도만 있어도 1kg 추출하거든요. 그런데 비싼 에션쇼일 오일수록 채취도 힘들고요. 그리고 추출했을 때 수요일량도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에션쇼일 오일 추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열을 가열해야 되잖아요. 몇 시간 동안 추출해야 되니까 그 가스비, 전기세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금 붓고 유통되면서는 물류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에션쇼일 오일과 캐리어 오일의 가격이 결정이 돼요. 여기까지 아로마데라피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을까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다 보면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립니다.